주옵시며 대한민국을 만나 드리는 신합과 민도청 청교주를 전하라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두세요 하나님이 같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대한민국 같이 한 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림도 없으십시오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직접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산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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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